오늘이 아마 자왕의 막근이 될 듯 하여 또 르르 하나 둘 셋 한 번 더 보고 저희 반사들을 한 번 찍어야겠다 어디서 찍어? 나 누가 하시니까 하나 둘 셋 최초 공개 오 괜찮아 보이네 아직 덜 나왔다 그치? 귀여워 귀여워 슬퍼 나도 해나한테 있을게 그치? 해나가 나 가운데 있어 봐 나 들어가지던데? 오늘 견뎌가 입먹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 생각에 지금 방금 되게 괜찮았을 것 같아 아 그래? 언니 여기 되게 귀엽게 나온다 여기 꼭 차 해야겠다 썸네일 해줘 아 썸네일 하자 어 잘 나왔다 그니까 귀여워 아 대박 귀여워 내 방에 걸어줄게 난 클로즈는 아직 아니니까 넌 아직 멀었어 지혜선 언니 잘가 아직 멀었어 어차피 여기까지가 지지가 아침에랑 가있어 네 안녕 안녕 마감하자 진짜 쨍해졌다 아니 핫팩 야내 핫팩 야 핫팩 있네 야내가 아니네 과학적이네 우리의 공동묘지 어 진짜 많다 내 말이 귀여워 눈물난다 쎄 또 쎄 또 쎄 크기 비교 핫팩 진짜 커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다 얘 근데 뭐 달고 다니는 거야 똥 같아 똥 먼지가 나뭇잎 이런 거 아니야? 뭐 어디 먼지구덩이 있다고 그쵸? 잘 살아라 응 아 웃겨 골뱅이 응 바로 뜨네 아까 태그에서 그런가 어씨 아하 아하 잠시만 아하 아하 됐다 됐다 좋아 응 난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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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된 적 한 번도 없어 아니 아니 그거 봐 지금 긁을 거야 나 지금 긁을 거 근데 긁을 만한 덕분 없는데? 숟가락 뒤 나 밥 다 먹고 숟가락 뒤로 긁을래 아 천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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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이 내 손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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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마감 10분 컷 너무 좋아요 안녕 허리케인 불 꺼진 거 진짜 거의 처음 보는데 들어가자 키반나파라 해결 야맛 정 척 툴 점검 학교 서쪽 회원 로제 해봐 고마는 제 오늘도 나 진짜 좋아해, 이런 거. 문화천사. 스티커 보여주세요, 붙인 거. 나도 나율이가 준 할로윈. 따스운 모또리.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것도 아토파크야? 어, 아니야. 이거는 지하산가. 지하산가 재질이지 않아? 어, 약간 그런 느낌? 그치, 근데 이거에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어, 완전 이 머리띠랑도 셀끈이. 그치, 그래서 가져왔어. 그치, 그래서 가져왔어. 아, 무화 왜 안 맞혀? 아, 정서. 미안해. 아, 정서. 아, 정서. 아, 정서. 아, 정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야, 이거. 야, 이거 수치스러워. 그럴까, 이제? 아, 창피하다. 창피하다, 지금 수치스러워. 아, 즐거웠다. 불꽃놀이 보러 왔어요, 불꽃놀이. 저희 불꽃놀이 기다려요. 이거 뭐야, 지은지. 불꽃놀이 기다려요. 어, 저도 몰라요. 안녕. 이제 하나? 팡팡? 뭐야. 워우. 워우.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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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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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송자 하하 나 지난렁 어묵 몇 일 남았어? 오늘 포함해서 하루 아 오늘 포함해서 이틀 언제 나온거야?! 금요일이랑, 금요일이랑 일요일. 금요일? 아냐, 목요일이랑 일요일. 오늘 목요일이지. 일요일 출근하는 사람 없어? 일요일 누가 출근해요. 그래. 후연이랑 현지. 너 30일을 출근해 안 해. 30일이 더 사람 많아. 야, 모자 뭐야? 허수연 모자 뭐야? 30일이야. 그거 입은 신상이야? 아니, 이거 후연기 건데. 우와, 귀여워. 난 진짜 너무 슬픈 게 퇴사하면 저런 거 못 사는 거. 겨울 게 제일 귀여운 거 알지? 맞아. 뭐 샀어? 아니, 아직 머리띠밖에 안 담아서 8.900원짜리 머리띠. 귀여워, 근데. 그치, 아메카줌. 귀엽네. 자, 내일 하고 올게요. 당신도 내 머리끈 잘 써줘. 오늘 주주가? 네. 잘 써줘. 오늘 저희는 리본데이. 뒤에 빨간 옷까지 리본. 나도. 귀엽군. 이거 지은 언니가 준 거에요. 자, 사진 찍으러 가자. 근데 가능한가? 시간이 약간. 일단 살짝 띄워줘야 돼. 그래, 띄워볼까? 응. 올라갑시다. 엄청 편해요. 야, 잠깐! 헤이! 오오! 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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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머리. 머리 이거 봐. 머리. 머리! 머리! 무슨 머리야? 신표 머리. 신표 머리. 오늘 나 마지막이라고 데려다줬어요, 현지가. 그럴 순 없어. 일요일날 오제이티 받으러 꼭 가겠습니다. 공공으로 와. 공공으로 갈게요. 잘 가, 비전. 안녕. 바쁘게 해야 돼. 바쁘게 대편으로. 진짜 훔 Urs 이스라엉resses. 정opp이요. 미안, 난 가야 돼. 그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실감이 나는 걸? 오늘이 마지막 공공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갔네요. 마지막 공마감을 미소와 함께. 미소는 아주 영광스러운 줄 알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미수 트레이너 해라 안녕하세요 미우씨 가지 말아요 그럴순 없어 오늘 마감 좀 늦었다 몇이야? 아직 그거밖에 안 돼 난 30분 된 줄 알았어 뭔가 아직 회사 실감이 안 나 그럴 것 같아요 애 보면 걸리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립긴 할 것 같은데 다시 입사하고 싶다 이건 아닐 것 같아 불 꺼진 파크 다시 못 보겠지? 아니 뭐 늦게까지 놀면 볼 수 있겠지 아마 마지막이 될 차트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바쁘네요 동봉에서 사진 찍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빨리 가야 합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출근 날이네요 근데 하필 또 할로윈 시즌에 조근이라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떡해 언제 오? 야 우리 같이 가자 저 모르르 나오는데 진짜 웃겨 발걸음 느린 것 봐 빨리 찍어줘 얘들아 지금 몇 분인 줄 알아? 11분이야 11분 놀아 잘 가 놀아 잘 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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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 잘 지내? 아직 안 간다 어떠세요 소감이 어때요 오늘 할로윈 컨셉으로 귀여워요 모든 허수한 아이템으로 아 아 은상 유주 유주 스마트 Dancing 인상 빨리 와 배고프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진짜 한 번 fram 언니가 찾아오는 얘기가 너무 bell 그냥 내가 사준다 할 때 먹기도 있어 바보 저는 이제 총 100분을 일하면 끝입니다. 약간 심만하네요. 일단 마지막 비상대기를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코와 이벨카리 올바른 형태로 착용해주세요. 어린 친구들 동호차 실발할 준비됐나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심해지겠나요? 네. 좋아요. 저희 동호차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진만의 도전을 이동하십시오. 안녕. 엄마. 나우는 도둑래? 너보다도 하느님과 동호차가 되어야 신난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나가셨고 싶으시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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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차와 대륙식 등이 안전해지는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랑 회식할 건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쬐집니다 오늘 지윤 언니 죽일 거거든요 무서운 사람 지윤 언니 오늘 내 발로 기어가게 만들 겁니다 무슨 소리야 맥수 잘 못 먹는단 말이야 지앤스랑 마지막 퇴근길 다들 잘 지내 사직원 받았습니다 내 귀여운 마스크 너만 귀엽냐고 오늘 전투기 사람들은 다 귀여웠어 수고했어 지윤 언니 수고했어 나소영 같이 에이퇴근 언니가 그리워할 비룡과 스쿠키 스쿠키는 안그리워 불 꺼진 전투기 스쿠키야? 여기 비룡 언니 비룡 앞에서 한 장 찍어줄게 오빠 아니야 오빠 여기 오빠 여기 지윤 씨가 지난주 때에는 애들 김대가 안 되셔서 지윤 언니의 말씀 끊겼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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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죽었으니까 빨리 갈아와 마이크 안 드렸거든 빠이 아 죽었다 지윤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어떻게 할 거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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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구려 구려 지윤이 있어야 돼 지윤이 앉는 거 한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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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귀여운데? 다 귀여워 옷을 갈아입시다 네 지윤아 퇴사 축하해 축하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을게 당연하지요 언니 내일 출근해 양꼬치 집에 왔습니다 아 이거 브이로그 가요? 김지윤의 퇴사 브이로그 야 땅콩이 났어 땅콩이 났어 근데 한 번 이러면서 있다가 약간 색깔 이렇게 왔는데 아가 너무 조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트 야 6회 사회에서 야 내가 짱팀이야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빨리 바로바로 튀긴 거 같아 맛있어 빨리 한 번씩 더 가져가 얘네 나머지 다섯 개 익은 애들은 가져가도 될 거 같아 나머지 진짜 안 붙였잖아 식사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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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나 안 돼 진짜 와 양주당 아 맞아맞아 아 양주당 이렇게 바로 초보에 나와야 되니까 아 아 야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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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언니가 원하는 거 넣어줄게 언니가 원하는 것도 넣어줄게 잠시만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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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오늘 많이 넣었는데 이제 이제 아 이거 애매하다 하나 더 갈래 알까? 이거까지까지? 전체부터 할게요 나 이정도만 넣을게 괜찮지? 잘 말해 잘 말해 또 자기가 안 먹는다고 야 이현중이 수량 4잔이라고? 어 지셨다 나 이정도 해봐 야 커피 가져가라고 이 마주 자 자 자 언니 여기 탄다고 탄다고 언니 먹는거 아 당연하죠 원샷 하는거죠? 자 자 누가 술을 마셔 이현중이 술을 마셔 구독자여러분 구독자여러분 원하시면 소리질러주세요 와 원샷 저 이거 마시나요? 먹어볼게 원샷 후 그치 아 어 아 아 아 아 이거 천만 뷰 찍을 수 있었는데 아니 개받았을 때? 아 진짜 소영이 화나게 하진 말자 아 확인 확인 소영이가 매우 화나했으니까 아 이거 내 쪽으로 하면 안 돼 너 카메라 맨을 회전 100개 왔다 얘네 다 익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 얘네 알았어 알았어 마셔 마셔 먹고 지자 내가 준전인 거 아니에요? 어~~ 어른이야? 언니 나 바빠져 어휴 여덟으로 제발 하자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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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하라 하라 좋은데 바뀌어도 하지 야 왜 우리 안 껴?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야 사랑한다고 해주자 내가 취한 거 같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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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 사랑하나봐 아아 둘 사랑하나봐 둘 사랑하나봐 맞아 우린 자주 가족이잖아 영상 꺼봐 하하하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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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도 이거 줘 좀 이따가 다시 들릴 거 같긴 한데 그때 민주 없으니까 잘 지내 우는 거야? 울지마 하지마 울지 말라고 나도 태살래 태살로 해 하지마 나 이래야 되는데 응 하하하 하하하 고맙다 하지마 이거 내고 바로 이제 집 가는 거야? 아니 이거 내고 이제 그냥 집 걷는 거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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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열일하는 중 하하하 아 하하하 편의점이 있었네요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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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 안녕 놀지 말고 놀지 말라니까 지윤씨 하지마 잘 지내 내가 찍어준 사진 잘 어울린다 케이스 같아 나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비전이랑 자주 들려야겠다 잘가 허수연 잘 지내 안녕 저는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주랑 비전으로 갈겁니다 손님으로 오니까 너무 좋네요 날씨도 좋고 가사 눈을 뒤들었다 바로 배 hora 포기할 행동으로 눈을 눈에다보는 중 번역으로 우유 페이스네루 기간 자주랑 5alnız 노약 잘 지내수진아 아니요 같이 가요 가지 마세요 너가 퇴사하는 건 어때? 너 만기할 거야? 만기야 아니 그건 잘 모르겠네 그래 같이 퇴사하자 수진아 잘 지내요 안녕 사랑해요 맘에 또 와요 매일에 대답해볼게 사투를 갈라 반으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맞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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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여기 화장실 어떻게 가요?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 없어요? 시유 어디 섰어요? 저 시유 어디 섰어요? 길바닥에 빠져요 핫패스 빠가 말리는게 아 미쳤나 봐 아 뭐야 화장실 왔어 안녕 이것도 잘 왔어요 아 뭐야 귀여워 안녕 안녕 인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살짝 심란하네요 뭔가 다 정리되는 기분 일단 집에 가기 전에 팝콘을 리필하고 가려고요 이렇게 키스를 찍어서 이렇게 키스 타는 거 같은데 맛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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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